안녕하십니까 정차광장입니다 자 2024년도 시험 기출문제는요 입법고시하고 공채 모두 뭐 예상하지 못한 쪽은 많이 흘렀 것 같겠네요 특히 입법고시의 경우는 중위투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공동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에게 좀 낯선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중위투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조금 더 들어간 것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국회하고 대통령 간의 관계인데 대통령제에 관한 수평적 책임성 그 다음에 입법생산성 이렇게 엮어서 물어봤어요 일단 정치 제도 쪽에서 나온 것 일단 뭐 예상했겠지만 입법고시의 경우 국회와 관련된 것 주제가 일단 자주 나왔기 때문에 낯선 돌발적인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어 다만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좀 여러가지 좀 고민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걸 감안한다면 일단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대성제에 직권회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가에 단점 분점 정보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오도넬 수익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을 일단 깔아놓은 상태에서 정책 책임성을 설명하고 대성제 단점을 일단 단점에 포커스 맞춰놨네요 수평적 책임성의 기준에서 자 이중에서 수익수평 중에 수평 책임성의 맥락에서 서술하라고 일단 잡아놨네요 두 번째 입법 생산성 관점에서 분점정보 단점정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논하고 대한민국회와 대통령이 상호 견질을 위한 헌법적 제도에 대한 설명하시오 그냥 설명으로 끝냈네요 그럼 일단 논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제가 민주주의와 정책 책임성의 문제인데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성의 조건이 대표성과 책임성이란 걸 일단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시민권의 법적 보장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시민이 일단 의회,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입법권에 대한 위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또 입법을 하면 집행부에 집행권이 위임되고요 산출이 나오겠죠 다음 번 선거 때 산출 자체에 대해서 회고적 투표를 통해서 입법부의 책임 문제 형태가 기본적으로 대의제 책임활리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면 정책 책임성은 일단 이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행정에서 책임성 개념이 좀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데 행정학의 관점에서는 행정책임입니다 대의제에서는 입법부가 정한 법을 그대로 집행할 책임이 여기 있는 관력이 있는 거죠 책임이란 개념 자체가 영어로 duty, obligation, liability, accountability, responsiveness, responsibility 등등 다양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수식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준수할 책임, accountment를 준수할 책임 이거는 회계 규정인데 앵글로삭슨 계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법 코드, 법 규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법을 준수할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가 됐어요 행정국가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죠 행정업무에 또한 이런 국정운영에서 필요한 기술적 복잡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입법부가 모든 것들을 잡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임입법과 재량이 확산되죠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잠깐 남겨놓고요 여기 의사가 있고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내 병이 이거니까 약 좀 처방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는 전문가죠 전문가로서 환자의 상황을 진단해야 돼요 또 환자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당신은 몸 상태가 이거니까 그 약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내 요구대로 해주세요 이게 리스판스 비니스예요 반응성, 대응성이라고 표현하는 응답성이 표현하는 그런데 환자의 상황을 본 다음에 전문가로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전문 직업 관료로서 그래서 전문 직업 윤리로서 책임이 이야기되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다시 말하면 일단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할, 리스판스할 책임이 행정의 정책 책임입니다 근데 전문 직업 관료로서 경제 상황을 보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전문가로서 판단해야 되겠죠 일단 시민의 상황과 요구를 들은 다음에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전문 직업 책임을 리스판서빌리티라고 불러요 행정의 세 가지 책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반응성은 퍼플리즘 의류가 있기 때문에 행정학 교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두 가지 책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행정학이 아니라 정치학이죠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전체 그러면 대의민주제 책임이라고 했을 때 다시 와서 본다면 여기서 시민의 요구가 투입되고 시민의 의사와 입법 부사가 합치된다고 본다면 집행부는 그대로 집행할 책임이 있는 거죠 관료들은 영혼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베버의 관점이기도 했었고 그러면 여기 산출이 나오면 법대로 집행이 됐다 칩시다 그렇다면 단번 선거 때 너 내려와 라고 하는 걸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에서 보는 정책 책임은 바로 이 자체를 말해요 행정의 말은 정책 책임 반응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단 시민의 의사와 입법 부사가 합치되기 위해서 요구한 조건이 바로 대표성이고요 대표성이 확보됐다고 해서 책임성이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정책 책임은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책임은 선거를 통해서 확보되는 거죠 근데 루소는 영국인들은 4년에 하루만 자랐다고 말했어요 약간 다른 맥락에 본다면 평상시에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4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돈들이 구분했던 평상시 책임성은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수평가적 책임성을 통해서 확보되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논점에서 정책 책임성과 수평 책임을 엮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 책임성은 행정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정책에서는 일반적으로 Accountability라고 보통 써요 법적 책임이 좁은 의미가 된다면 광희의 넓은 정책 책임은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임은 이렇게 확보되는 거죠 참고로 대표성은 전망적 투표를 통해 확보되는데 만약에 전망적 투표를 한다 당선된 다음에 엘리트들은 시민 요구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유권자들이 전망적 투표 행태가 일반적인 경우 이게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책임성 작동 안 되기 때문에 광범한 자율성을 누린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더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철회버렸죠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지지 쪽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평소에 안 그럴 것 같은 더민주당 의원들도 쉴드 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찍어줄 거니까 라는 맥락이 되겠죠 어쨌든 이 맥락에서 정책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런 책임은 수익적 책임성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문제에선 약간 복잡한 게 있어요 수익적 책임과 수평적 책임을 다녔을 때 개념은 아실 거라고 볼게요 수평 책임 국가 권력기관 3호 간의 견제에서 확보됩니다 개념으로 본다면 의원낙제는 권력융합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죠 대통령제는 의회가 있고 집행부서장 대통령 직선으로 선출합니다 이쪽만 직선인데 이것도 직선이죠 그래도 대통령제가 수익적 책임성이 높냐 우리가 앞에 왔던 그런 의미의 책임성을 본다면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대신 대통령제는 견제균형원리 권력분리번칙이죠 따라서 수평적 책임성이 높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견제균형,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 제어가 안 되고 있다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 단번 선거가 될 때까지는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는 견제균형을 통해서 수평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수상이 일반 대중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일방주의로 갔을 때 내각 불심을 통해서 바로 이 권력을 소거해버리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의원내각제가 수평적 책임성도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본다면 수익적, 수평적 책임성 모두 우원내각제가 높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미국의 헌법을 비민주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했었고 미국은 헌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어쨌든 위되고 있네라는 평가를 내렸던 게 그런 맥락입니다 일단 하나, 여기다 고려가 들어갔네요 다음, 설문위는 입법 생산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논점은 여기 있었던 거고 이거죠? 그럼 설문위에서 묻는 입법 생산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를 결정해줘야 돼요 개념상으로 일단 제한된 입법안이 보내서 가결될, 통과될 확률이 높으면 생산성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반대로 가결률이 낮으면 생산성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의 입법 생산성은 낮다라는 게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죠 근데 이리 봅시다 2맥락에 본다면 상호 견제를 통한 수평적 책임성 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에 국회 가결률이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률은 높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입법 생산성 높은 게 꼭 좋은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권위식이하고 90년대까지 2000년 초반까지 한국의 경우 국회를 통법부다 거수국회다 집행부 대통령제안안 법률안이 그냥 그대로 거수기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라고 봤었어요 이거는 예가 작동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봤을 때 이게 높은 게 좋으냐 낮은 게 좋으냐 설문일과 삶을 본다면 높은 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10년대 이후에 모든 언론이 정권이 끝날 때 중으로는요 한국의 입법 생산성이 무지 낮다라는 걸로 온통 도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 90% 내외에서 얘가 70%대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근데 미국은요 0.04정도 0.01도 안 돼요 미국은 입법 생산성이 무지무지 무지무지 낮은데 한국은 왜 그러지?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설문일을 집어넣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럼 맞춰줘야지 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근데 MB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이게 40%대로 떨어졌어요 문재인 정부는 70%대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높다고 좋은 거냐 낮다고 나쁜 거냐 또 높다고 나쁜 거냐 알 수 없어요 어떤 맥락에서 질문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 근데 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일방주의적, 일방주의적 불통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이걸 떨어뜨린 요소가 됩니다 이거 말고 의원입법이 있죠 정부 제출법 말고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입법 통과율은 40%대입니다 훨씬 낮아요 얘보다도 낮아요 평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36정도 나왔다가 윤석열 정부는 35정도 나옵니다 민주화의 최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 정권 문제가 아니라 의원입법에 가결률이 낮은 것은 사실상 입법안이 컨트롤 C, 컨트롤 B라고 그러죠 자꾸 하나 수정하는 걸로 계속 법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열심히 일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착시효과를 이루는 거죠 나는 안 놀고 헤쳐먹지 않고 나는 입법활동에서 열심히 노력했다 라는 식의 이런 것들이 과잉입법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설문이라고 설문사에 오면 이 문제죠 따라서 의원입법 말고 정부입법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낫겠고 게다가 설문위에서는 단점점과 분점점의 입법 생산성을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이런 오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수평 책임성과 결부시키는 쉽지 않다는 거 교착의 문제와 결부시키거나 이런 이슈랑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입법 생산성이 낮은 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거 아니냐 머리가 좀 아파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무관하게 그냥 작성하고 가는 게 편하겠다라고 일단 결론 내렸어요 답안 목차 작성하기 전에 논점 간의 관계를 분석하셔야지 흐름이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서론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설문 1은 이걸 물어봤고요 설문 1은 이걸 물어봤어요 단점 분점화에서 그다음에 얘랑 연결될 수 있는 게 설문 3이 되는 거죠 위치가 애매해진다는 이야기죠 요자처럼 높은 게 좋지 않은 거니까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얘랑 얘랑 그냥 따로 치워가지고 대충 그럴듯하게 연결성만 가지고 가는 게 무난하겠다라고 일단 생각됐어요 그러면 서론에서는 일단 대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고요 이라는 얘기가 확립되어야 된다 이거는 설문 1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게 낮아요 설문 1을 고려한 표현이고요 의아 대통령 교착의 상시화 낮으면서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견제된 한 대통령의 문제를 또한 안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설문 1, 3을 고려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에컨대 정부 입법 가결률 기준으로 여러분이 검색해서 해보면 입법 가결률의 경우는 어떤 기준을 쓸 거냐 전체냐 정부 입법이냐 의원 입법이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볼 때 오 왜 다르지 같은 앤데 이게 들쭉날쭉한 게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정 대안까지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 어쨌든 또 현 정부의 경우는 거부권 남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론을 잡는 것도 가능한데 그냥 설문 1, 2, 3을 고려해서 문장을 잡는 게 잡는 게 낫다고 판단에 이를 잡았고요 결론이 뭘 쓸 건지에 따라서 세 번째 문단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을 짧게만 쓰려고 하는데 나는 왜 출제인지 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최소한 40점째라면 13줄 정도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1문 한 줄 띄고 서론 하면 3줄이 잡아먹히죠 최소한 10줄이 나왔던 것 3줄 4줄 3줄 정도가 적당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 잡았고요 자 정책임성입니다 크게 본다면 대통령의 의회와 제적 특징을 먼저 잡고 그 속에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두 개 나눠서 수평 책임성을 기준으로 단점을 부과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목자를 3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자에서는 대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대통령 가장 큰 문제는 이건데 또한 동시에 캐사리즘 소위 제왕적태정제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자 정책임성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해드렸던 것 쭉 잡아줍니다 오도넬 중심으로 일단 두 개까지 설명해 줘야겠죠 그래야지 3번으로 연결되니까 바로 가지 않고 해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자 대통령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의원내각제는 그 다음에 권력 분리번칙에 따른 이걸 제도안정부 행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역설적으로 내각제 독주하는 경우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바로 요건 물어볼 수 있어요 반면 이원적 정당성 귀천 임기보장이죠 자 이게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따라서 상대 취약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요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해설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제가 따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입법생산성 일단 개념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에서 분석할 때 어떤 의미로 쓸 건지 일단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점 분점에 따른 입법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소교를 따로 잡았어요 다음 이야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자 어떻게 판단되는지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얘기한 단점 분점에 따라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입법생산성 잡았고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효율성 자체 행정에서 배우셨죠 집권이 효율성이 높고 분권이 효율성이 낮습니다 관리효율성을 말해요 따라서 최저효율성은 권력이 쪼개지거나 비트포인트가 많을수록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단점점과 분점점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점은 쪼개지는 거죠 입법부가 일단 비트옥을 때 혹은 입법부가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비트옥을 때 따라서 이거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부분 나왔다면 분점의 경우 입법생산성이 당연히 낮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논리적 결론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깔아놓고서 이야기 따라서 대통령제는 떨어집니다 같은 면에서 분점정부는 단정보다 떨어집니다 특히 정파간의 이슈가 충돌될 때 더욱 낮아집니다 액컨대 행정학에서 요즘에는 강의에서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시케스트레이션이 발동되면서 연방정부가 3주 동안 셧다운된 경우가 있었어요 극단적인 형태의 교착을 보여준 사례 그래서 대의제에서 대의민주에서 제도 기능부전상태 민주적 제도의 기능부전상태라고 평가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죠 사실은 쟁점 성격이 뭔지 대립장점인지 아니면 밸런싱 이슈가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장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당기율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의회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등등도 여러 의원이 영에 미칩니다 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 정비법 가결률은 우리가 민주화 이전이나 90년대 데이터를 써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너무 단순하게 본 겁니다 7대 국회 이상을 유지했었고요 한참 전이죠 2000년이 16대 국회입니다 민주화 직후에도 90% 선을 유지했어요 자 16대 2000년이 들어서 70% 선을 유지합니다 좀 떨어지죠 90에서 70으로 떨어졌어요 단점 정부했던 18대 국회 이명박 정부입니다 분점 상태를 유지하는 21대 국회 2기 윤석열 정부죠 40% 초반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 말은 뭘까요 단점 분점과 무관하게 떨어진 거죠 이거는 정당기율 아까 말해 정당기율이다 대립장점이냐 합의장점이냐 아니면 또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 퍼스넬리티 이런 것들이 염치셨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고로 이겁니다 출제자 의도 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와 달리 한국계 입법 상상은 낫지 않습니다 왜 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어 모든 의원입법 정부입법 포함한 가결률입니다 근데 미국의 작년제작년 이거밖에 안 돼요 이래 되죠 한국국계는 이쪽은 7200건이죠 7만건 9만건의 입법안이 올라와요 이 중에 7건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미국은 양원제죠 그 다음에 대통령 말 안 듣죠 같은 정당이라더라도 연방제이기도 하고요 등등등 때문에 이거밖에 안 돼요 같은 기관 영국의 가결률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관련 기사에 너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프랑스도 아주 낮아요 다시 말하면 선진 민주국가 중에 입법생산성이 높은 국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생각보다 그렇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입법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문제가 된다거나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라는 이야기예요 쓸 거냐 말 거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괜히 머리 아프면 아래쪽은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본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낸 논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낮으니까 교착이 문제 되지 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은 높으니까 국회가 견제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견제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이걸 언급해준다면 다른 이야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가 마지막 예시 답안 작성하면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성군 현재 제존들인데 헌법상 일단 1차 시험에서 헌법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 거면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의회에 대한 권한을 추가하시고 국회 권한 국회 권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위한 권한을 쭉 잡아시면 돼요 헌법상 권한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제도들이죠 여기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만 쓰면 답안지 분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언급해주고 깔려있을 때 각각 각각 이렇게 묶어서 법률에 의사하는 일반적인 정부 국정운영 외교에 관한 이야기들 외교, 국방 안보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행정운영 임명권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4개로 묶어봤어요 제가 임의로 묶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선 약간 달리 구분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깔고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해야겠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럼 결론은 뭐로 쓸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쪽으로 끌어낼 것 같긴 한데요 교착 아니면 이거 이거 큰 질문은 이거인데 가장 크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1, 3, 2 보면 이 맥락에서 낸 것 같긴 한데 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자니 몰라 그러면 이걸 깔고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결론을 쓰는 것 그에 맞춰 서른 마지막 문장 잡는 것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피를 꽂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이걸 깔고서 이걸 쓰거나 이렇게 가거나 하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한 줄 한 개 이렇게 설문일에서 받듯이 하면서 가면 돼요 왜 그런가 재적 측면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MB정부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정부입법 가결이 무지 낮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것 왜 제도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크게는 없어요 크게 없어요 따라서 제도 자체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겠다 아니면 정당 기율로 맞춰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동일한 정당 기율에서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마지막에 잡아봤어요 특히 설득의 정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르토리 지어받는 사르토리가 말했던 강조했던 거죠 혹은 사르토리엔 대총재 안정화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잡는 것도 가능해요 이상 1문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2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